챕터 몇가지 있어요 잠깐 쉴까요? 잠깐만 쉽시다 금방 올게요 잠깐만 쉽시다 뭐야 지금은 푹 자고 있어 그런 일을 겪었으니 무리도 아니지 그래서 어때 키리사키 이번 괴현상은 어젯밤이랑 오늘의 괴현상 미코토는 두번 연속으로 괴현상에 휘말렸어 정말 이해가 안간다니까 그래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해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슬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크네 크네는 이용된 것 뿐이야 내 추측이지만 아마도 그녀는 어떤 괴기로 인해 우리들이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괴현상을 불러낸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 카지로 가문에 일어난 살인사건 이건 나홀로 숨바꼭질이란 괴현상에 의해 생긴 범행이지만 이번 키구가와 씨의 집단 실종사건 이건 뭐지? 너무나도 갑작스러워 애초에 일반인이 괴현상을 겪을 확률은 수백만 분의 일이야 그걸 연속으로 겪었다는 게 우연일이 급다고 그건 우리들도 동감이야 히메노의 이력을 봤지만 어젯밤에 괴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진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 그렇다면 역시 처음 사건이 열쇠가 되겠지? 나홀로 숨바꼭질 그 집에서 일어난 괴현상이 모든 것의 원형이야 카지로 가문의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정확히 뭐라고 할 순 없지만 그녀가 그곳에서 또 다른 괴현상을 보내낸 것이 틀림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괴현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이런 일을 일으킨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커다란 괴현상이 일어나 지금도 그녀를 맴돌고 있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낙관적으로는 보기 힘들어 애초에 이번 쿠네쿠네 사건도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잖아 원인은 불명이고 규모는 최악이야 그런데 왜 그녀만은 살아남은 거지? 어? 그건 왜 그렇지? 나도 모르겠어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랑 접촉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순 없어? 그녀는 일반인에 비해서 괴현상에 면역이 있었다 왜 아까 테이프도 그냥 지나갔잖아 하지만 그런 체질이었던 탓에 그녀는 카지로 가문의 사건 도중에 거대한 괴현상이 그녀를 눈여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괴현상에 말려들었다 카톡이 오네 재미있는 가설이야 아니 잠깐 실제로 나홀로 숨바꼭지를 실행시킨 것은 누구였지? 그래 카지로 유카야 애초에 발던이 카지로 가문의 사건이라 치면 그 원인은 나홀로 숨바꼭지를 실행시킨 카지로 유카에게 있지 않아? 일리는 있는 말이야 히메노가 괴현상에 면역이 있다는 것은 조금 억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지금은 넘어가자 여전히 괴현상이라는 건 복잡하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힘으로의 추리가 큰 단사가 되니까 뭔가 알아낸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과 그것에 대한 의문점들을 정리해볼게 히메노 미코토에게 일어나는 연속 괴현상 기쿠가와시에서 히메노 미코토만이 살아남은 것 발단은 카지로 가문에서 일어난 괴이사건 처음으로 괴현상을 일으킨 것은 카지로 유카 전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좀 더 잘 생각해봐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하나 생겼어 카가, 카지로에 대해서 알아봐줘 난 히메노에 대해서 알아볼테니까 뭐라고? 설마? 이 둘이 그저 일반인이라고 생각해? 출발합니다 뭐야? 이거? 다음은 회뜨기 회뜨기입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다음은 도려내기 도려내기입니다 싫어 이런건 꿈이야 빨리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깨어나 깨어나 깨어나야 돼 킨 turismo 찬인한 꿈이야 ki 원숭이 꿈이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금 괴담들은 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왜 그래? 잠이 안 와? 조금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렇구나 뭐 그럴만도 하지 뭐라도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요? 조금 찾을 게 있다고 하더군 이번 괴현상에 대해서 말이야 뭔가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군요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어 경찰서에 있으니 안전해 하지만 내일부터 하지만 내일부터 우리들과 같이 행동해야 하니까 지금 쉬어두지 않으면 앞으로 몸이 버티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겠네요 처음 사건 이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갈 테니까 오늘은 편히 쉬는 게 좋아 혼숨이랑 쿠네쿠네랑 중간에 잠깐 따는 거 뭐지 그거 오늘의 희생자들인가 그 괴담이 있었어요 그거 잠깐 나왔고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렇죠 얘도 참 기구하죠 진짜 저장해야지 오늘의 희생자는 방송한 적 없어요 출발합니다 그건 내용이 그게 다예요 아까 게임에 나온 게 똑같은 꿈인가 다음은 도려내기 도려내기입니다 아까 그 꿈이랑 이어진 건가 싫어 더는 싫어 다음은 다진 고기 다진 고기입니다 설마 다음은 나인가 거짓말 몸이 멋대로 부탁해야 제발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제발 또 그 꿈이야 저장해야 돼 저장해야지 저장해야지 해금으로 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게 또 이상한 꿈을 꿔서야 그게 또 이상한 꿈을 꿔서야 그렇구나 저기 저기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난 상관없지만 너는 꽤 피곤하지 않나? 지금은 쉬는 편이 좋을 거라 생각되는데 네 하지만 혼자서 잘 수 없으면 저기 쇼파에서 자는 건 어때? 그래야 네 몸이 변치 못하면 이쪽이 곤란해 괴현상이란 것은 인간이 지쳐있을 때 갑자기 파고든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손을 써줄 수가 없어 일단 넌 괴현상에 맞설 수 있을 정도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정신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 갑자기 피곤해진다 네 마시아슈 괴현상에 마시아슈 괴사가 중요한 힘을 내지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가 없지 그렇겠네요 자 저기 쇼파에서 자도 괜찮으니까 내일을 위해 푹 쉬렴 알겠어요 실은 지금도 너무 졸려서 몸이 휘청거려요 그렇겠지 그럼 내일 보자 차장해야지 왜 쇼파 이쪽 쇼파야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다음은 다진 고기 다진 고기입니다 빨리 빨리 도망쳐 몸이 몸이 말을 안 들어 어째서 부탁이야 빨리 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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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망가시게요 소용없습니다 챕터 3 원숭이 꿈 네이버에다 멀치려다가 섬님이라고 치고 있다구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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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오세요 그러게요 이게 이 괴담의 전부인데 여기서도 시작하면 뭘 어떻게 풀지 모르겠네 오 뭐있다 뭐지? 어디까지 가? 어? 어디까지 가는거야? 스위치가 있다 누르기시겠습니까? 앞쪽 차량의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럼 저장하겠습니다 갈 데 없나? 다시 또 이제 맨뒤로 가야돼? 뭐지?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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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뭐야 그냥 무조건 달릴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까지 도망가야되~~ 어디까지 도망가야돼~~ 누르시겠습니까? 어? 얘 쇼파에서 잤었는데? 어느새 돌아온 거지? 들으면서, 들으면서 잔다고요? 게임 방송을? 들으면서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자물쇠가 걸려있대. 손에가 틀렸다. 드로이버를 찾았다. 작동선이... 아, 어디 간 거야? 문이 잠겨있다. 드로이버는 어디다 쓰는 거지? 일단 저장하자. 무섭다. 손잡이에 끈이 묶여있다. 별 수가 없다. 문이 잠겨있다. 문이 잠겨있다. 문이 잠겨있다. 꿈쩍의 꿈? 그런가? 오, 깜짝이야! 헉! 대박! 우와! 약품의 냄새. 의학에 관련된 책. 자물쇠가 걸려있다. 생기가 없다. 먼지가 쌓여있다. 여기다 드라이버는 쓸 수가 없겠지? 그러겠지. 여기 왜 근데 들어오게 한 거야, 나를? 모르겠네. 언제 여길 다 돌아다녀? 이거 뭐야? 컴퓨터가 켜진 채로 있다. 책이 몇 권 쌓여있다. 뭔가 걸려있다. 여기서 쓸 수 있나? 그렇지! 뭔가 있어. 금화를 얻었다. 오, 득템. 사건의 서류. 만약에 오늘 제가 다 못 끝내면 내일 이어서 할게요, 내일. 내일. 내일 이어서 하지, 뭐. 뭐야, 왜? 오, 쫓아오진 않네요. 쇼파가 있다. 그게 다인가? 교통에 관련된? 어려워서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내일, 내일 이어서 한다고요. 오늘 못하면, 어? 49494. 49494. 아니, 49494. 또 49494. 49494. 49494. 오렌지 주스. 49494.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49494. 오렌지 주스. 뒷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어, 지키고 있어서 못 나가는구만. 49494. 오렌지 주스. 또 어디로 가? 왔던 데고, 오른쪽으로 가볼까? 월급 탔어요. 축하합니다. 맛있는 거 사 드셨어요? 월급 탄 날은 치킨이지. 49494. 오렌지 주스. 여긴 조사하고 싶지 않다. 거울이 부리다. 아, 여긴 여자. 아, 나 여자지. 여기. 49494. 오렌지 주스. 뭐, 없는데? 어? 숨어, 숨어, 숨어. 가, 가, 가. 지나가겠지? 뭐야? 다 열어보는 거야? 설마? 설마? 아! 끼야! 뭐야, 도망쳤는데 왜? 어서오세요 어디서 저장한거야? 문이 잠겨있다 나 어디서 잠겨있는거야? 아 어디서 잠겨있대 어디서 저장한거야? 이거 받았나? 예이티카이님 어디오세요? 나 미쳤나봐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 사구사구사 사아 구 사아 구 사 나이스 흘렸어 뭔가있어 황산이 들어있는병 여러가지 약품이 보관되어 있다 주사기 나도 됐나? 저장해야지 적색게임은 호러게임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거 만든 제작서에서 적색게임이란 게임을 만들었는데 세계관은 약간 이 괴이 증후군이랑 약간 공유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저긴 아니래요 공포게임은 아니래요 아르바이트 알바하는데 섭림 방송 떠서 얼마나 신경쓰였다구요 어휴 그래요? 그정도야? 그정도야? 가서 걔를 또 만나야되나? 어? 힘없이 헉? 뭐야? 안녕 위코터 소개할게 이분은 살인귀야 오마이갓 뜨다 저장 안했잖아 어하 적금 아 잠겨있잖아 아휴 진짜 자판기? 자판기가 있었나? 그래? 자판기를 찾아볼까? 자판기 자판기 어딨어 자판기 어 여기 아닌데 예 잠깐만 예 더 이상 못가네 그래요? 자판기를 찾자 자판기 자판기를 찾자 자판기를 찾자 왜 또 들어왔니? 자판기를 찾자 자판기를 찾자 자판기를 찾자 아 아까 그렇지 휴지통 옆에 자판기 있었던 것 같다 자판기를 찾자 자판기를 찾자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아웃레스트는 끝났죠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예 들어가세요 이특가이님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다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어 왠지 위에 감이 들어 동전을 사용해볼 거야 그렇지 뭐지 이건 브론즈에이그를 찾았다 자동판매기에서 아리 이거 뭐야 브론즈에이그가 달걀을 토대로 만든 동색돌 야 금화를 넣었는데 동색돌을 줘? 어? 금 넣고 브론치로 강등이래 그니까 그니까 어 정말 어 정말 어 서랍의 열쇠를 찾았대 아까는 이런 거 없었잖아 서랍의 열쇠? 어디 서랍일까? 어 여기까지 할까? 허허허 서랍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이 잠겨있다 지금부터 그쪽으로 갈게 헐 허허허허 뭐야 뭐야 뭔데 뭐야 뭐야 뭔데 혼낫 오잇 야 있을까? 저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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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네요 시놈 뒤디뿐 으!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소리! 소리가 소리! 음, 됐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대표úblico leider적으로 던 taste 잠깐만요 잠깐만잠깐만이 누..잠깐만 누구셨지? 아 못봤네? 누구셨는지 못봤어요 아 아람파크님 아이고 아람파크님 고맙습니다 모차라 우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